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람은요. 변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날씨처럼요. 이른 아침 온 세상에 안개가 자극해도 올해는 어느 순간 햇살이 눈부시죠. 하루 종일 비어내려. 기분이 불쩍해도 언젠가는 맑게돼요. 오지개를 만나죠. 사랑은 마침 마침. 오늘의 날씨처럼요. 이름땀 말아주고 추워받다 끝내죠. 사랑은 마침 마침. 오늘의 날씨처럼요. 너랗게 열두었나 맑게 일어나죠. 두 눈치를 나가면 씹히 퍼지는 부른린 모양을 하나로 말할 수 있나요. 두려워지uxbox. 어느mond 새벽까지 하루 되니까는 어떻게 처할 수 있나요. 사랑은 마치 우리의 맘처럼 이상할 순 없지만 기회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 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